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육수 정도는 괜찮았다가 그 외에 들어갔던 육수도 따르면 안되고 몇 번 또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갔는데 말 안되고 육수에 간도 그때 몇 번 했지 과거 안되고 싶네 아이고 안되고 싶으면 큰일 날뻔했네 자 같이 해라 자 깨끗하게 해 소금리 이렇게 다 가를 맛있다 우리랑 것도 맛있다 너무 맛있었던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밥 먹으면 좋죠? 맛있다. 이거 밥 먹으면 좋죠? 맛있다. 사실 버섯 뿌리는 물이 맛있다. 아니, 아니. 위에 이거 원래 검은 색깔. 이게? 이게 왜 싫어하는 거지? 왜 싫어? 왜 싫어? 이거 무슨 맛있데? 맛있을까? 무슨 맛있데? 회원이 싹 나는데? 파리가 없는데? 파리가 있나요? 파리가 있어요? 날파리. 초파리. 우리집에 있다고 욕하지 마라. 호텔에도 있다. 하하하하 소홍이가 성녀하고 그거 방송을 안하고 근데 실제 영원지에 목이 그래서 자기 방 안 돼. 지금 모기야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았나? 아빠. 진나게 우리집에 오니까 맥칠 거랑 걸려도 못하는 거지. 내가 밖에 있어요.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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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맛있어. 마저 먹었어. 꼬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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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위에. 그거 프로가 먹는 거 알지? 프로가. 그런 맛인데. 프로가 먹어야 된다. 응. 그렇지. 엄마 지금 먹을 수 있는지. 응. 흐름 먹는거다 나 이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뭐야 다 먹어야지 흐름 먹는거 어? 여기에 다 섞어가 먹는다 이 말이다 그렇지 나처럼 또 뭔지 고소 향이 많은데? 고소 향이 많은데? 어 그래서 금방요 좀 주라 국물이 다 먹어야지 자 섞어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맛있게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왜 그럴까 생각해봐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보통 소중할 때 먹는 방법을 같이 준다 마음대로 끼세요 그냥 먹어야지 귀여워 너무 맛있게 미안해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따뜻해 처럼 inquiry 지금 거기다가 먹어야지 한 번 잘라줘라. 잘라줘라. 잘라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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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게 뭐예요? 박면 어? 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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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어 이거 맛있다 내가 좋아하시지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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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이 먹네. 아싸. 이것은 아타맛에서. 응. 형님 봐봐. 저 얘기 안 봅니다. 응. 소파는 한 손으로 사려고 한 손으로. 너무 어렵겠다. 응. 소파는 한 손으로 어울려. 응. 우리 제자체 빨리 먹으면 한 입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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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간장 먹으려면. 아 여러분 이거 장식 먹는 게이프. 맞아. 응. 응. 장식 먹는 게이프. 응. 응. 하지 말라고 서빙할 때 말했겠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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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맛있다 아빠랑 난 그대로 볶음면 혜연이나 난 짬뽕 짬뽕 예 근데 이거 뭐 안전이랑 짬뽕 더 맛있어 맛있으면 더 맛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지 한번 먹어보는 거지 왜 아빠가 왜 좋은데 입술이 진짜 고구마 그렇게 아직 몇 가지 하시면 괜찮은 거 아이가 네 내 줄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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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저게 안튀는다 그건 좀 떠올리라 대위로 자꾸 내려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다 먹었네. 내가 안 먹는데. 이거 먹었나? 빨리 얘기해라. 내가 이거 다 먹었나, 진짜? 네가 먹었나? 상없다, 상없다. 내가 국수에 너무 많이 먹는 거지. 죄송하다, 제키야. 한 입 먹었나? 응. 그렇게 잘 먹었나? 안 먹었나? 안 먹었나? 다미가 안 먹었나야. 다른 인자. Не 먹었나? 응. 같이 먹어있어. 응? 응. 응. 급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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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밥을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. 엄마는 당연히 식사를 좋아해요. 현밀가 더 맛있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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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지금. 아까 사야 되려나? 날곰 한 것 같다. 저번에 진짜. 아. 진짜 세상에 좋겠다고. 이상한 것 같다. 옛날 한동안. 너무 맛있다. 그래서. 감사합니다. 저는 감칠을 풀어보겠습니다. 제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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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없지. 네. 입술만은. 맛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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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복이. 가. 여기 계가 있잖아 아니요? 응 이것까지 가능한 거 있잖아 왜? 아 손을 빼면 돼 아 손을 안 이렇게 놀아 응 아니야 소금 핫도그 그 그 동물에 기생해가지고 뿌리 내리고 기생해가 사는 거 그러면 왜 안 먹겠네 소고기다 그치 이건 이게 좀 더 생각해 소고기 안에 고추가 들렸다 그냥 버섯이다 응 네 이거보다 응 야기 이거 보다 맛있어 아 맛있어 어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집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라면만 먹고 한 개 켜 내 인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가 세웅이다 네, 외식은 마침대 찍힌 할 때 아가는 안 놓고 그냥 웃기다 웃긴 나이는 내가 그랬어 라면만 어떻게 사노? 물도 있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 되고 빵 달새빵 50만원은 되고 지울래? 이 맛에 안 맞춘다 아니, 엄마 계속 내 것 하면 안 돼 엄마, 저 안이 당하다 아니, 저 안이 당하다 아니, 저 안이 당하다 아니, 저 안이, 어? 내 잔빈 그냥 먹어도 돼 너무 어찌까지 가 이제 요거 나온 거 보면 팩스가 이제 벌써 끝나는 거 같아 끝났다 이게 끝이다 어 진상표 놈 좀 봐 이게 탄수였다 야 아니, 고기 다 안 나오고 아빠한테 어디 있잖아 봐라 봐라 근데 성적은 언제 나오나? 점점은 동료 이것도 그 장은 안 나오나? 아, 나이, 저 그 장은 안 나오나? 아니, 정말 안 주기 때문에 중국 사태를 내가 알아 아, 그 그런데 이것도 하나 오고 와라 그래 그런 거 냄새일지 모르겠어 아닌가? 그니까요 쎈게 시약하거든 응, 가만히 들어야 근데 이미 싫어하니까 아니다, 가만히 들어야 아니, 그 그냥 성적표 어떻게 돼요? 뭘 필요해? 심울, 심울 방향으로 내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